파사디나 소방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대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스테이션이 탄생했습니다. 파사디나 소방국은 소셜 SNS를 통해 34번 스테이션이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원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했습니다. 34번 스테이션은 캡틴 트리샤 로드리게즈와 소방관 2명, 그리고 기술자 1명의 대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캡틴 로드리게즈는 누구나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를 이룰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편 파사디나 전 지역에는 총 8명의 여성 소방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